자 일로 들어오세요 yt로 들어오세요 yt 자 이제 마을에 가만히 기다리시면 돼요 가만히 계세요 아 뭐가 적적하냐구요 아 50대 바쁘지 바쁘지 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놀라실 필요 없어요 이게 제가 일부러 가끔씩 일부러 이렇게 죽는거거든요 일부러 너무 지루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 우리 형님들이 지루하실까봐 제가 어 우리 형님들이 지루하실까봐 아하 제가 일부러 죽은거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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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그 아 차질을 하고 있냐 너무 너무 저거 하실까봐 적적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거에요 설마 제가 뭐 실수라도 해서 죽었겠습니까 형님들 아시겠죠 너무 놀라지 마요 너무 놀랄 필요가 없어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시면 됩니다 형님 형님들도 당황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 아 늘쌍 있는 일이에요 늘쌍 있는데 제가 형님들의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한번씩 죽는거니까 늘쌍 있는 일이니까 너무 깜짝 놀라거나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이거 봐봐요 이거 얼마나 쉽게 탑 그 편안하게 따잖아 편안하게 형님들을 보는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제가 희생을 한겁니다 희생을 아시겠죠 아가 오랜만에 짧은 시간 동안 말을 너무 많이 앵컬 뭐 앵컬이야 한번 했으면 됐지 아 올해 형님 이것도 이거 하나 챙겨드려야지 자 형님 여기 왔습니다 여기 횃불 배달이 왔어요 형님 여기 이거는 영웅들의 깃발이라고 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거구요 자 요것이 바로 미확인 횃불입니다 큰 부적 큰 부적이 횃불이에요 큰 부적 횃불 까셨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 나왔는가 거래창으로 한번 횃불 까셨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아 한번 봅시다 좋은게 나왔을 거야 아 씨박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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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횃불 필요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무슨 횃불이 필요하신가요 바바리아 횃불 필요하세요 선생님 바바리아 횃불 필요하십니까 저... 저격... 착격험살이 말하니 아니 그거 아뇨 안돼 안돼 근데 그거 주세요 그거 줘요 아이 히프엥님 그런거 얘기하면 어떻게 조용히 하세요 히프엥님 아냐아냐아냐 그거는 지금 형님 바바리아 아니시잖아요 드루이드가 아니시잖아 바바리아는 바바리안거 를 쓰셔야지 와 거래 수락 여기 옆에 이름 옆에 V 표시 V 표시 이거 눌러주세요 여기면 제가 바바리아 횃불을 드릴게 아유 수집용이지 쓰는게 아니잖아요 이거 드릴게요 이거 쓰세요 여기네 횃불 바바 횃불 축하드립니다 바바리아 횃불이 나오셨어요 바바리아 횃불 축하드립니다 첫 횃불로 바바리아 횃불을 필요한 캐릭터가 써야 되는 횃불을 나오신게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제 갈게요 수고하셨어요 나중에 또 횃불 모이면 그때 얘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키셋을 모으면 그때 얘기해주시면 또 따드릴게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을에 가만히 계시느라 곧 쳐내시고 가보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아유 뭐가 뻔뻔합니까 무슨 소리에요 아 그래도 우리 형님 바바리아 키우시는데 바바리아 횃불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아하 조용히 하세요 포타이님 자꾸 무슨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소리입니까 조용히 하세요 형님들 다들 다들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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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용배 형님의 그 저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더럽히면 안 되잖아 우리 기쁜 기뻐하시는 용배 형님의 마음을 더럽히지 마세요 용배 형님은 어쨌든 바바리아 좋은 횃불을 얻으셨잖아 바바리아는 레지가 필요가 없으니까 지인 변명해 보세요 아하 뭐가 뭐가 변명입니까 무슨 소리 저는 아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판사님 아 무슨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야 하하하하하 사이트 읽어보니 최악을 아니 사이트를 뭐하러 보셨어요 무슨 갑자기 뭐 이상한 사이트를 보시고 그래 하하하하 무슨 소리십니까 하하하하 이상한 사이트 안 좋은 사이트를 보셨나 보네 선생님 그런 사이트 들어가면은 그런 사이트 들어가면은 컴퓨터 그거 바이러스 먹어요 조심하세요 하하하하 함부로 사이트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하하하 컴퓨터 바이러스 먹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 유빈이요 아 유빈 불법 사이트 개조까지 아주 악질이군 하하하하 불법 사이트 개조라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냐 아냐 아예 늑두루를 키워도 아 아 이것듬 갖고 키우면 안 되지 그 저 저게 뭐야 판사님 요거라도 어떻게 요거라도 제가 판사님 이게 커피 한잔 샀거든요 요거라도 이렇게 어때 괜찮으십니까 뭐 그렇게 막 비싼 거는 아니고 그냥 그냥 그 보석종의 한 종류인데 비싼 건 아니에요 판사님 저도 대신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판사님 아 알겠습니다 형님 아 형님 무슨 무슨 횃불을 횃불을 무슨 어떤 횃불을 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횃불이 갖고 싶으신 거야 아 할 게 없었어요 그러면은 횃불 더 키스에 따는 거도 어어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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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맹님 판사도 아니면서 무슨 무제입니까 아 스킬 때문에 하시는 거였어 그의 이유 그래요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